여러분 알고 계셨나요?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관광 상품이었습니다. 그것은 바로 빅민가 관광입니다. 상류층 사람들이 유의로 빅민가 관광을 했고 실제로 꽤 인기가 있었답니다. 식민지 뿐만 아니라 자국민들도 같은 사람으로 출입하지 않은 것 같으며 최근 가난이 도둑당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? 이미 빅토리아 시대의 유명한 관광 상품이었습니다. 역사는 돌고 둔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 같아 기분이 씁쓸해집니다.